오늘 준비한 공약주는 바로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림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콘크리트 에이 PHC파일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이러한 생산 능력 자체를 보시면 업계 선두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HC파일이 뭐냐 하면 철근 골재 시멘트 이렇게 긴 원통으로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원심력으로 인해서 만드는 건축 자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나 혹은 뭐 기차역 이런 역사 같은 요런 대형 건축물 기초공사에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전 지역에 이러한 파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대규모 플랜트 산업 등이 국가 산업 정책 등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미치고 매출의 영향이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설 업체 마찬가지로 건설 기기 업체들 크게 지금 수혜로 바로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작년 국내 건설 수주를 보시면요 주거용 건축이 무려 93조원 이건 전년 대비해서 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비건축이 무려 57조원으로 11%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평년 예년 대비해서 건축 수요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 업체들이 건설 수주를 받고 나서는 바로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투자이기 때문에 건설 업종 사이클을 이렇게 좀 순환하는 걸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건축 착공을 증가가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올해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건축물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hc 파일로 지난해 말부터 주택건설 확대 움직임이 좀 보이면서 이 phc 파일이 가격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한해 건설사들이 가파른 주택 수주를 많이 받았었고 착공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굉장히 크게 좀 실적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상치보다도 크게 상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올해는 투자하고 주어용 건축이 아무래도 착공을 중심으로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콘크리트 파일 수요도 출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요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착공부터 콘크리트 파일 투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사이클에서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올해 아니면 내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만큼 주가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입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6,720원의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격 6,720원에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매수 가격은 아무래도 6,720원에 현재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거를 손절가 짧게 제가 단기적인 공약으로서 대응하기 때문에 짧게 6,200원 이 부근 6,200원 6,250원 이 사이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단기 리스크 관리를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7,8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